여기는 원래 되게 유명한 데인데 나는 사실 뭘 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 몇 년 전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도 숙성 돼지 불고기 집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도 사후선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거기가 예약도 이상하고 좀 뭐 줄을 엄청 길게 써야 되나 영업 시간도 좀 이상했던 거 같아 그래서 갈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얼마 안 가서 거기가 이사를 간다고 그랬거든? 그리고 이 달밝은 집도 원래 다른 데 있다가 이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난 당연히 여기인 줄 알았어 왜냐면 거기 이름이 명월집이었거든 그래서 발글명에 달 월자니까 당연히 여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명월집 검색해보니까 그건 저기 가평에 해 뜨는 집이라고 따로 있더라고 근데 뭐 음식 메뉴나 구성이나 이런 건 거의 똑같은 것 같아 불판 모양도 똑같고 뭐 사장님들끼리 친인척 관계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심지어 이거 먹는 도중에도 나는 여기가 명월집인 줄 알았어 아무튼 여기 메뉴는 돼지 불고기라고 아까 메뉴 써있는 거는 봤을 텐데 숙성한 돼지고기 하면 제일 유명한 데가 명월집이랑 여기야 그 숙성이라는 게 그냥 보통 숙성이 아니고 엄청 장기 숙성한 거 다시 잠깐 이쪽 벽면을 보면은 매일매일 이 고기가 며칠 숙성된 건지를 써놓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날 먹은 거는 62일 숙성한 쌀 그리고 추가 주문이 안 되니까 처음에 그냥 많이 시키는 게 좋아 암튼 여기 불판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먼저 저 사이드에다가 김치부터 좀 깔아주고 그리고 고기는 초벌해서 나오는데 이 초벌이라는 게 뭐 살짝 익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먹어도 될 정도로 다 구워놔 근데 불판에 저 가운데다가 올려놓는 거는 그냥 저 구멍 뽕 뚫리는 데를 통해서 살짝 그을려 먹으라는 거지 뭐 불향을 더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암튼 그런 용도로 저 불판을 저렇게 만들었나 보더라고 요즘 고깃집들이 뭐 숙성을 강조 안 한 데가 어디 있냐 싶겠지만 여기는 확실히 좀 달라 뭐 맛을 잘 못 느끼더라도 식감부터가 차이가 좀 엄청나거든 거의 뭐 떡이야 찹쌀떡이야 방금 내가 찹쌀떡의 비유를 하긴 했지만 이거랑 또 엄청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미우, 미우의 그 숙성한 안심이 뭐 식감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이거랑 조금 비슷해 내 채널 영상들 보면서 여기저기 다 가보는 사람들은 그 미우랑 여기를 짧은 텀을 두고 한번 가봐 진짜 비슷하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된장국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뭔가 단체 급식 느낌 예비군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게 이 집의 가장 아쉬운 점이었고 김치가 처음 봤을 땐 뭐 물에 빨아놓은 것 같은 비주얼에다가 첫입 딱 먹으면은 되게 별맛이 없어 그래서 뭐 이래 했는데 이게 뭐 서울식 김치래 뭐 젓갈이 안 들어간 김치라고 하더라고 근데 먹다보면은 이게 매력이 오지더라고 고기보다 이게 더 땡겨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매워 비주얼이 전혀 안 빨가니까 매운 맛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먹어본 김치 중에 거의 제일 매운급 아 그리고 내가 고기 맛을 아까 식감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양념이 된 돼지 불고기잖아 이게 비주얼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약간 그 양념 돼지갈비 같은 냄새가 나긴 해 근데 맛은 생각보다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양념 맛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더 고기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지 그리고 뭐 62일 숙성했다고 해서 꼬리탄 향이 엄청 강하다든지 뭐 이렇진 않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 고기 맛이 호불호가 그렇게 갈릴 것 같진 않아 그냥 이거는 맛이 괜찮아 이날 방문한 거는 4명이었고 주문한 거는 8인분 난 처음에 올려준 고기가 8인분이 다 나온 건가 해가지고 어 이렇게 쪄어?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반 나눠서 해주셨더라고 나는 그리고 제일 맛있게 먹었던 방법이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한참 좀 구워가지고 양념이랑 저 김치랑 그 불판에 약간 누러붙은 부분들 있잖아 그걸 약간 고기로 닦아서 먹는 거 양념이 누러붙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불향이 조금 나기도 하고 양념 맛 자체도 좀 더 강해지고 김치는 원래 이렇게 불에 익힐 거면은 오래 익힐수록 맛있잖아 김치찌개처럼 그 신맛이랑 매운맛이 엄청 강한 김치라서 이 고기랑도 잘 어울려 뭐 고기가 양념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고기 맛 자체가 좀 강한 편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은 거는 페이블당 한 장밖에 주문이 안 되는 돼지 껍데기 이것도 이미 다 구워져서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 바로 일단 소금 조금 찍어서 먹어보라고 하시길래 먹어봤는데 보통 돼지 껍데기는 좀 양념이 돼서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생돼지 껍데기더라고 그래서 소금 찍어 먹으면은 조금 냄새가 나 돼지 냄새가 좀 너무 강해가지고 그거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것 같고 이렇게 좀 강한 맛의 양념에 그냥 아주 풍덩 담가 먹는 게 나는 뭐 아직 껍데기는 그냥 이거저거 많이 무쳐 먹는 거 있잖아 이미 양념 돼서 나온 거 구워가지고 무슨 막 콩가루랑 온갖 거 다 발라먹는 거 그게 좋더라고 그래서 껍데기도 아까 얘기한 이 불판에 눌어붙은 양념을 다 발라먹었지 영상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명월집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뭐 예약이 어려워서 뭐 대기열이 길어서 그래서 쭉 안 가다가 그냥 이사 갔다 그래서 그냥 까먹고 산 거야 그렇게 쭉 살다가 그냥 최근에 특당 사장님이 몇 번 가는 거 같아가지고 나도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이 장기 숙성한 돼지 불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확실히 개성이 엄청나다 위치가 조금 희한한 데 있어가지고 가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돼지고기 집들 중에 한 번쯤은 꼭 가볼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의 유일한 거 같아요 여기가 뭐 제주도에 있는 흑돼지 집들에서도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만큼은 꼭 한 번쯤 가보는 걸 추천 영수증 없는 거는 당연히 형이 샀으니까 없고 끝!